그럼... 그럼... 이 모든 걸 그냥... 그냥... 죽이라고... 우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해? 우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죽이라는거죠? 그는 내가 죽을거지? 그는 내가 할거지? 아니! 당연히... 그는 어떻게 할거야? 우리는... 그는 그는 그의 장면은 위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죽이란거잖아 결국 죽이란 얘기네 이거 대놓고 죽이라 그러네 나쁜놈들이 쟤네들도 덩트기는 늑대가 다 뒤져서 나쁜일은 다 늑대한테 시켜 금연이네 계속 피운다 악의 소굴인데 악의 소굴에 어그를 어그를 끌어줘야돼 젖을 수 없어 고기도 없어 얼어붙은 고기 종립점에 뭐 다 썩었네 이거 너무 맛있어 젖은 소와드 이걸 먹어야지 원정도가 아니야 하얗게 변호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 탄음료 음료도 없어 콜라라 콜라 레몬 레몬 뭐지 라임? 라임? 레몬 라임 아예 안되는거겠지 그렇지 아 전북장에도 번호 피고 있구나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야겠지 어? 누른다? 아냐 올라가야지 어디 나오래 빅빅 월프? 아는 애야 또? 흠흠 아 안녕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특별한 소금에 관심이 있나요? 삼겹살 달라고 그래 어차피 못 꺼내볼거야 음 음 한번 봐봐 뭐 뭐 뭐 어 뭐 여기 어디에 있는지 플랭크 스테이크? 특별한 뉴욕 스트리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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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1300 뭐 아 아 Napole 를 주로 하고 도와줘야 돼 정말 들어봐야 되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봐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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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봐? 어? 어? 내가 지금 보고 가야 돼 애들 불렀구나 어디 가야 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다행히 고기가 있긴 있는데 불안해 누구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연장 들고 올 거 같은데 아 아무 말도 안하고 조용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일 다시 오는 거 어떨까냐고? 시간이 없어 이 자식아 이미 들어왔어 이 자식아 과연 과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맞아 그것은 엄마가 죽을 때 좋아 내가 죽을 때라고 나 죽을 때 뭔가 역시 욕기고 있네 요한은?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지 난 죽을래 아무거나 요한은? 요한은? 생활을 잃어버릴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 단순한 선택할 수 있을까?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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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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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더 나의 샵 그룹이 저게 그룹이 저게 그룹이 있었어 그룹이? 오래전에? 원래 얘가 계었나봐 이곳에? 이곳은 이곳이 높은 곳이었구나 나한테 잘 어울려 저는 이곳에 대한 죄인이다 거기에 대해 뭘 할 수 있는지 예, 진심이요 그리고 모르겠지 저는 모르겠지 내가 못할 수 있는지 자, 이제 우리의 죄인은 어떻게 봐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나는 이곳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곳이 일어났어 내가 언제 알았지 그곳에... 그곳에... 쒸... 어디 소리가 나나 아니요? 일단 열면 맞는 거 아니고 또? 뭐 있나 봐야겠군요 공개 공개 같은 거 뭘 만드는 걸까 음... 티어 돼지 코... 코피 뭐야? 사람... 이곳은? What is this place? 빅비, I don't know. They've muscled me out. I swear, I don't know anything more. I haven't been back here when it was like this. It's business. It's all I've ever had. I guess that's why I stuck around when they took it. Damn, you can't act like you're forced into this and then turn around and help them. 그니까 그니까 내가 했을때 여기가 나한테 내가 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한테 사기 때문에 내가 내가 사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내 손을 잡았다고 어디서 내가 이곳에서 어디 갔을때 어디서 왔었는지 내가 이곳에서 왔을 때 내가 내가 이곳에 있는 것 같지 내가 이곳에 있는 것 같지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는 아직도 없네.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애들 특이하고. 엄청 수상해요. 왜 도와서 써 그러니까. 어? 변신. 가짜. 마법이야. 마약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법, 마법, 물품을 만들었었구나. 그 자간에, 각자에 있는 있는 것. 그룹, 넥. 아, 둘이... 그룹, 그룹? 그룹에, 모르는 게 있었네. 증여, 그룹에 있는 게 있었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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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아마... 그룹에, 그룹에, 그룹에 사용했을 뻔했거든. 어떤 말을 vocêر君을 한다고 말씀해? 그룹에,는 거고. 그룹 용량. 이 문의사는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그 문의사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이 문의사항은 그룹의 손을 부어. 그리고... 정말 이 문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이 문의사항은? 흐흐흐.. 문학이라던지.. 뭔가.. 어? 두 장이야 두 장 뒤에 뭔가 있으면 알 수 있어 아 회사 이 사람은 여기있어? 이런 게 알지? 아.. 아.. 아, 모르겠어 많은 이멍을 사 사는 게 필요하네 제가 사왔구만? 엄청 많네 릴리, 마담 마담 엑스 마담은 아니라 마담 엑스 스미스씨 존스씨 네리사도 있고 농장으로 걔네들 안사서 농장으로 갈거라는건가? 그 인간 회신 위험한 주문들 족 저거 뭐야 또 모른다고 하겠지 아 쟤 때려주고싶다 족 저거 뭐야 또 모른다고 하겠지 아 쟤 때려주고싶다 그니까 말을 제대로 안해 저거는 여기가 무슨 일일이 없나 모든 이 사회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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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잡아놓고 있었구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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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귀에 대한 것 같애 어, 네? 왜? 이렇게 해야지 평가에 더 현실하지 못하는거는 13rd floor 이거는 정말 terrible 그 일들应该 해도 있었을때 에서 스파이브과 피교를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치연 그들은 제자 제ılar 여기가 어떻게 되었냐? 그는 그녀의 랩들과의 랩들의 랩들 그녀가 여기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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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짜... 정말 비용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할 필요 없잖아 형, 얘도 이용했네 아이고 그래, 나 크레인 타고 있어 아아... 그리고 뭐지, 크레인? 만약에...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스노우? 아니, 크레인! 그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하... 무슨 소리가 나오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가 나오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사용하자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만 주의해야지 그 유일한 게 없으면 회사에 잊지 않으면 회사에 잊지 않으면 이리와 나의 위치에 잊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거야 그거도 없지만 만약에 중심한 수단을 보냐든 그곳은 짐을 지켜놔 그곳으로 가고있을때 그 아픈 파운드 그 아픈 파운드를 그냥 그 아픈 파운드 아, 그거야. 100원 며칠 안 잡힌다고? 하루 이틀 일인가요? 정말 행복해. 당신은 내가 찾고 싶어. 뭐하고 싶지? 뭐하고 싶지? 뭐하고 싶지? 신캐나스트 생각하려나? 아, 된다면요. 아, 된다면요. 아, 된다면요. 아, 된다면요. 아, 된다면요. 아, 된다면요. 그들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되겠다. 보호해야 할거지. 어떤 보호할거지. 감사합니다, 샤프. 역시 지난 오스키 때 다 접은 거라고 럭키 전당포 트롱스 여기 또 있어 전당포에 막 럭키 전당포가 없어졌어 도둑맞아 뭐야 완전 세 여기 있었잖아 이 아저씨 엄청 세 이 아저씨 엄청 세 오 오 도둑맞아 이 아저씨 엄청 세 이 아저씨 어디서 어디서 이 아저씨 어디서 이 아저씨가 누가 빅쮸 이쁘 쟈우이? 왜 메리야 하는거야? 넌 너무 터뜨리네 알겠어? 내가 그냥 내 손으로 관리할게 명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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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우! 아으우! 아우! 아우! 다 가져갈 뻔했다! 오 자신감 떨어여 나를 찍어 한 대 더 오 막았어 나를 죽어버려 X E X 엑진! 오오오오ㅑ 나 Emergency! Kerry! 뒤로 찍어버리나? 저거 맨날 머리에 봉인중인가 봐 나폴레오? 찍어버려 어 쉬워 4만5천원짜리 돈 아깝다고? 우리가 그래서 싸게 사는 방법을 그때 얘기했을텐데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사지 말라고 어 ... 야 그래도 죽이는건 아니지 않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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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왜 아 협박하는거 아…… 그 눈이 없다 이렇게 그렇지 오는 걸 다 수술 불고 있어요 지금 한 자리 있지 않다고? 그때들은魔術을 사용하는 걸 그쪽은 그런 걸 사용하는 거네 이 곳이 엄청 좀 잘 사용하는 거다 그때들은 어디에 있는 걸? 뒷쪽은 다 말해줘. 다 말해줘. 착한 아이야. 저기 있겠구만. 그냥 놔둬. 크레인 물건에 유리 조각이 있는 걸 모르는거야. 알겠어? 여행을 할 시간이야, 잭슨. 돈을 챙겨야지. 이 돈을 더 필요하지 않아. 저것 때문에 챙긴거야, 어쩔 수 없이. 맞아, 증거품이에요. 증거품. 횡령 증거품으로써. 횡령 증거품이죠. 잭슨. 잭슨. 마지막으로. 에이, 셰이. 그녀는 아직 죽어. 잭슨. 그리고 그녀를 돌아다니라. 그녀를 돌아다니라.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할거야. 하지만 제가 알겠어. 그녀를 잭슨. 그녀를 잭슨. 그녀를 잭슨. 그녀를 잭슨. 그녀를 잭슨. 그녀를 잭슨. 그녀를 잭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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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좋아, 배신 때리겠어? 어, 이게 양아치스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웃기는 오, 멋있어 말하는 거 네, 다행히 맞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고도해 나한테 말해 네, 다행히 맞네 어떻게 말하네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넌 잡을 수 있다고 넌 괜찮겠어?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 주자 야 오, 뵈 뵈 그래 뵈 착한 애도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애도 아니야 어, 아시다니깐요 나무꾼 저거 빨간 모자에서 나오는 나무꾼이래 레드라이드 후드? 거울을 찾았다 조각만 합치면 묻혀져요 뭐야 이거 왜 번역이 안 됐어 디스초이스 블랭크 디스초이스 블랭크 가야 겠는 건가 조각만 합치면 아니지만 생각보다 안 됐는데 그거 진행이 안 돼 깜짝 놀라워 tin 비피가 fik빈 変사 베이컨 피피 어디까 이 곳으로 가 ? 조각만 합치면 한 분의 순간 고맙습니다 manages 난 찾았다 상태렉 오우 아 으 어 왜 이래? 뭐가 암 bey 뭔가 잘 올린 것 같아요 어 그러고 어? 왜 이래? marijuana 아, 아예 안돼 에이? 왜 기다려야 되는거야? 뭐야? 뭐야? 왜이래? 버그? 버그? 버그야? 이거 돌기만 하는데? 왕인데? 어 뭐야 이거 버그야? 아 망했어 뭐야 이거 메인맨으로 돌아왔다 다시 다시 해야 되라고 아 참 어처분이 겁네 이게 뭐 버그야 이거 플레이 아 다행이네 여기다 여기서부터 네 이거 계속 버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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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어 왜냐면 우리의 칼을 찾았다 그리고 그 칼을 찾았으면 우리의 칼을 찾았다 그는 크레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칼을 찾았다 정말 셰이프,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너의 칼을 찾아라? 오오오 셰이프, 셰이프 제 자신의 말과 함께 이거 와야지 좀 정말 그냥 뒤고풍 틀려가야지 지금 더 중요한 것들은 지금 더 중요한 것들은 더 중요한 것들은 더 중요한 것들은 더 중요한 것들은 내가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사연을 즐기고 우리의 사연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그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조금... touchy 도움이 될 것들은 좋은 일과 일괄하게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것들은 그는 앞머리가 도움이 될 것들은 그는 그는 크레인의 코트 크레인 크레인 코트 I think I already know the feeling. Well, I think I know how to proceed now. It will just take a little extra coaxing. That's all. Thank you. It could be a while, Sheriff. I'll find you when it's ready. Besides which, he might not want to come out with you watching. Oh, he doesn't like being spied on. Is it fixed? Did you ask about the Crooked Man? Bufkin still working on it. He said it might be a while. 도로는 어떻게 할지? 저의 일을 원하는 것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들은? 저의 일을 원하는 것들은 내 일을 원하는 것들입니다. 도로는 어떻게 할지? 하지만 그냥 그에 대해 알아야, 우리가 못 받았을 때까지는 못 받았을 때가 더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식사에 가야하는지 알았고? 그래서 그냥 나왔나와서 끝까지 해봐야 돼. Toad, 여기가. 저는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가 어떻게 된다고? 이리와, 나는 안 감동이 안 됐습니다. 너는 무엇일까요? 뭐, 저에게 그 놓치기 때문에 이는 거니까? 네, 아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도시락을 해봅시다. 제가 도시락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뭐 하는지 말이죠. 제가 분명히 자신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너는 없을 것입니다. 도둑, 이 직업이 아니라 은행. 항상 글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차량? 토틀? 내 벽에 있는 마을? 아님 알 수 있나요? 난 안아닷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크레인의 돈? 에이, 줘버려 줘버려 돈을 슬쩍한게 해서 도움이 되네 그러니까 계속 슬쩍 해줘야 돼 슬쩍 해줘야 돼 너무 너무 중법정신의 마음을 쓰면 안 돼 루우 비어, 얘기하자고 싶어? 이제 곧이야 제가 도네이션을 펀딩했고 그래서 미스 와이트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자금 기부를 결정했다고? 뭐, at least he's not trying to get rid of me he's not? for now did you take care of Toad? I mean, I saw the way he left I know it may not seem that important right now but glamours are the law for a very good reason Toad won't be a problem, we'll see to that are you sure? because he left looking pretty happy fine, we'll deal with it later I know I should be asking how it got like this but I just keep wondering why it happened to, Faith and Lily you've seen his world, do you have any idea why he'd want them dead? I don't know, if the Kirkman killed them with his own hand or if it was one of his ghouls I don't know but when I can'ts the fucker who did this, I'll find out why Sheriff, Miss White, I believe the mirror is repaired I have to say I have been better but thanks for putting me back to the door I have to say I have been better but thanks for putting me back to the door I'm sorry, I just, I have to know mirror mirror, mirror we're glad you weren't slang now please show us that sick creep crane he's probably still waking up, a little he's probably still waking up, a little until then, not a pee otherwise, I get to deal with you my way so please, please, disobey wait a minute, someone's watching oh, what, just happened? we pointed you in the wrong direction but that bloody mary's reflection oh, her that explains the sting I'd rather not have to feel the pain she brings so, let's not do that again, okay? it's like, we'll have to track him down later you're right we need to focus on the immediate threat and that's the crooked man Bigby, we don't have a lot of time are you having trouble with the Ryan, Sheriff? just show me where I can find the crooked man I haven't been feeling well of late seems needless to go damn that thing that's not crazy can be a assistance mirror, mirror, keep us sane show the door to crooked man's domain I can always count on you, Buffkin Buffkin I don't recognize the door, but it's the crooked man's symbol on it hold on the door, the door, the door yeah, jersey mention that wait a minute, I know that door that's Central Park I don't know when it's gonna move again, but I'm gonna get there before it does make me wait when you get the crooked man make sure you bring him back alive he has to stand trial we can't just dispense street justice I know that emotions can run high and you have your reasons to handle this a certain way but we have to make a commitment to working with in the law I can't make that promise this could turn sour just depending on how the wind blows we need to handle it now, I see that if people are going to have faith in the Faylatan government again we need to be fair show them that we're doing things the right way I have enough to worry about here while I prepare the case against them so I'm going to trust you to handle this properly that is, if you think you're ready of course I'm ready I got no other choice hey that is, if you guys can visit the hill you have to have a kill 발로 차기? 도착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신 날씨 이 porta에서 새롭게 떠올렸어요. 제가 더 이상 170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소식화에 있는지 모르겠지 잠시만 내가 나타났지 못했지? 내가 왔을까? 그것이 말한다고 말했지 모르겠어요 말한다고 말했지 말한다고 말했지 너는 바로 이따가 그래서 만약에 이따가 봐봐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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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느덧 덥다, 그러니까 뒤틀린 남자가 어느덧 덩어버렸어 내가 좀 놀랐어 너가 좀 위험해 너가 좀 위험해 아 너도 관계자여도 좀 착해보여 딱히 관계도 없는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가 생각하거나 내가 좀... 부끄러운 녀석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일을 해 내가 일을 주고 나를 보여줘요! uresp and I'm lucky to have it. This is the only option I've got. I don't think that mind, maybe. If you guys want to be together, the rest of the Fable Town is going to be in the middle of the wall. You realize you're not just minding the door. Work for that crooked bastard, your hands get dirty too. It's not so bad. Not so bad. What are you talking about? Tim, he's a murderer. 그래서 크레인도 모든 것에 대해 이해하시냐고? 많은 우리에게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의 직장에서 직장에 도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다. 우리는 당신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이 셰프! 기다려! 내가 같이 들어줘야 해. 그냥 기다려, 셰프? 기다려! 뭐였어? 가서 오겠지 뭐 발로 차? 여기서 방역에 발로 차기? 나쁜놈 서울이니까 여기서 방역에 있게 돈이 돼있네 나쁜놈들 다 모였는데 어 얘도 있어? 어 뭐야 도와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곳곳에서 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필요하여 그들을 찾기 위해 어 어떻게 하지? 강력하게 나갑시다 오오 이번 편 여기서 끝인가보다 그런가 보네 뭔가 그냥 내버려 놓을 거길 바랍니다. 닫아 눈을 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당신과는 드라이프다. 원하여 보게 되었을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